이거 지금 너무 얇지 않아요? 이거요? 네. 그래도 나중에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. 두께를 보니까 너무 얇아. 너무 얇아요? 1.5배 정도는 돼야 하는데. 그럼 머리가 안 들어가요. 이거 머리에 맞춰서 한 거라서 얇게 돼야 된 거라서. 목에 맞추신 거니까. 뭔 일 안 나기를 바라야 돼. 그래서 이것도 뜨려고 했던 거네요. 복지에 뜨는 것도 너무 얇아버리면 틀어지니까. 그래요? 그 정도에서 더 얇게 가진 모양인데. 아, 그쵸. 어우, 괜찮았다. 너무 잘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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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